해안선 20km를 따라 펼쳐지는 오묘한 기암괴석들의 향연. 홍도 본섬과 주변 20여 개의 부속섬이 절경을 이루어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천혜의 경관을 이뤄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홍도의 진면목, 보물가도 같은 홍도의 33경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진경입니다. 미친경. 이보이! 우리는 여기서 많이 보고 왔지 않아요? 네. 이불과 백경이죠. 저기 보세요. 가위. 가위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아참아. 아참아. 꼭꼴로 큰 나무. 저 나무 보이세요? 저기? 어? 다양한 형상을 한 귀함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인사를 건네는 듯 하더라고요. 홍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이건 사람 얼굴 두 개예요. 파도와 자연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공부란을 탐험하듯 들어가 봤는데요. 저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다의 마음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무척이나 투명한 모습까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색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홍도가 아름답고 조각조각 예쁘네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잘한 거예요. 홍도 오세요. 홍도 오세요. 홍도의 절경에 마음을 빼앗겨 두 시간의 유람 시간도 쏜살같이 흘러왔습니다. 사진 찍는다고 쳐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유람선 쪽으로 다가오는 심상찮은 배. 이게 바로 홍도의 유람선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라는데요. 유람선을 닫자마자 건너편 산상에서는 싱싱한 회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허겁지겁 회사수에 나선 사람들. 뭐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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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성. 유람선 곁에서 회를 썰다가 20분 후면 사라진다는 배. 그 정체가 뭔가 했더니. 재밌네요. 선상 회배. 선상 회배. 선상 회배. 네. 물론 홍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홍도만 이게 있어요. 야. 기분 나겠는데요. 저도아 님 먹어봤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음. 맛있어요? 네. 진짜 싱싱하네요. 계속 먹으면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고속버스를 타면 휴게소를 기다리듯. 홍도 유람선을 타면 단연 기다리게 된다는 이 시간. 이 맛은 여기 와봐야 알아. 먹어봐야. 이거 먹어봐야 하고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정말 신선해요. 배에서 바로 잡은 거리에서 그런지. 키감이 다른데요. 산지에서 갓 잡은 싱싱함 그대로. 오로지 홍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선상이 특별한 만찬. 여러분도 홍도 유람선 타고 꼭 맛보세요.